엘리베이팅 타고 지하에, 지하 전시장으로 가려고요. 이를 대충 보는 거는 본 것 같아요. 아래층에. 그냥 화석만 있는 게 아니었네. 지하, 지하 거기 눌러요. 누르는 게 안 보여. 지하 1층? 응. 지하 1층. 받는 거? 응. 지하 1층을 우리 모녀가죠. 해남 공룡박물관에 왔어요. 공룡박물관에 와서. 또 지하에 내려가서 공룡박물관에 왔어요. 공룡박물관에 왔어요. 또 여깄구나. 또 여깄구나. 여기가 더 좋네. 좋아요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뼈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다 그대로 정말로 드러납니다. 나는 아주 여기 와서 내 작품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. 예전부터 공용을 보고 싶었는데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야 공용 뼈를 펴서 그래야겠네요. 너무 좋아요. 고맙습니다.